심심탑화 개편특제 마스터 셰프 오브 탑스타 어제 심심탑화 스튜디오에 등장한 밥솥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. 미니 게시판이 이 한 글자로 도배가 됐죠? 즉석밥을 사와도 되지만 굳이 밥솥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웃음 때문이었습니다. 일단 웃고 시작하는 거죠. 좀 어색해도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실없는 농담을 나누면서 마음 깊은 얘기까지 나누게 되는 시간 오늘도 계속됩니다. 마스터 셰프 오브 탑스타 그 둘째 날 선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. 24시간이 모짜라